멀리 레드베이 어부의 일터인 바다가 보이네요. 안드로스 섬 주변에는 콩크와 바닷가재부터 커다란 고래까지 해양생물이 다양합니다. 과연 오늘은 무엇을 낚아올릴까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옷을 벗고 있는데요. 우리가 목욕할 때 쓰는 그 스펀지를 말하는 걸까요? 궁금증이 커집니다. 수심 1미터 남짓한 바닷속 갑자기 검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듭니다. 아 그런데 돌이 아니었네요. 물렁한지 꼬챙이가 쉽게 들어갑니다. 마치 산호초 같기도 하고 검게 생긴 게 특이한데요. 이게 바로 스펀지입니다. 사계절 수온이 따뜻하고 해류가 안정된 곳에서 잘 자란다네요. 딱딱한 돌처럼 보이지만 말랑한 조직에 섬유질로 덮여있는 바닷속 동물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펀지는 보통 합성수지로 만든 거지만 이곳에서 나는 스펀지는 자연산입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 꽤 무거웠는데요. 목욕용품이나 화장도구로 씁니다. 스펀지는 레드베이 주민들의 주 수입원이라고 하네요. 바대에 저난 스펀지를 처음 보는데요. 아 정말 물컹물컹하고 되게 신기해요. 바닷물이 많이 먹으면서 굉장히 무겁고요. 이걸 나중에 말려서 스펀지로 쓴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인정해요. 그렇구나. 지금 생긴 거예요. 몸속 수천 개의 기공을 통해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바닷물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바닷물이 겉은 까맣지만 잘 말리고 가공하면 살구빛 속 색깔이 나온다네요 1년에 5cm씩 자란다는데 꽤나 묵직합니다 저는 잠깐 드는 것도 힘든데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또다시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짐 그를 위해 우클렐레를 꺼냈습니다 겉센 바닷바람에 노래 한 곡 실어 보내는데요 자유로워서 행복하다는 바하마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낙원으로 부르는가 봅니다 성쾌암지영의 안드로스 섬은 농사지을 땅이 적습니다 그래서 스펀지는 중요한 생계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스펀지를 5일 동안 말려서 바닷물에 다시 불린 후 두들겨주면 검정색 껍질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스펀지를 만들어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양이 엄청나죠?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는데요. 천연 스펀지는 피부에 자극이 없고 흡수력이 뛰어나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리니까 진짜 스펀지 보통 사용하는 스펀지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네요. 신기한데요. 아렐 스펀지는 촉감이 더 부드럽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천연 스펀지. 개당 5천 원 정도 한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침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메뉴는 노란 꼬리가 인상적인 도미과의 생선 스네퍼입니다. 양념을 한 듯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스네퍼가 보시면 안에 레몬, 페퍼 이런 것들을 절여놔서 정성이 가득 들은 스네퍼 요리를 먹겠네요. This is the number 1 food, something that we need every day. And one of the reason why we put 스네퍼를 every day is healthy, 스네퍼 is the number 1 seller. Number 1 seller? In the Bahama. Bahama. Everybody buy us. Wow. Of course. 옐로우 스냅퍼가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습니다. 어부의 밥상 양이 부침하네요. 고기 살이 굉장히 실하고 양이 되게 많네요. 엑셀렛. 엑셀렛. 진짜 멋있어요. 진짜. 입안에서 살상 녹는데요. 매지에서 왔는데 데리고 나가서 낚시도 같이 하고 그리고 요리까지 대접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한 하루입니다. 엑셀렛. 아낌없이 내어준 레드베이 마을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 이유부터는 감사합니다.